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학 강의를 담당하는 유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도대체 어떤 과목이며 이 과목이 최근에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향후에 어떻게 우리 학습할까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장, 다시 얘기하면 OT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뭐냐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시험 과목에서 행정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다른 과목과 뭐가 다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해하셔야지 이걸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뭐냐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행정학이란 뭐냐? 이걸 얘기하면서 이 속에서 학문적 성격, 시험의 출제 패턴, 경향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학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할까? 학습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방법이라든가 전략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기본 강의 구성에 대해서 전체 프로그래밍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정학이 뭐야? 이렇게 먼저 정의를 내릴 때요. 행정학이라는 게 사회 문제, 특히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적극적 개입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죠? 정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 하는 일이다, 정부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부가 무사하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오늘날 와서 정부 하는 활동이라는 게 거의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에 다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것이 경제적 문제, 환경의 문제, 인권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행정 범위라는 것은 굉장히 좀 넓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본 수업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는 정책을 형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정책을 집회하는 과정에서 집회하기 위한 관리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을 형사하는 부분이 첫째이고 이걸 집회하는 관리적 부분인데 이 관리란 파트는 사실 이제 기업을 관리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조직관리니 인사관리니 재무관리니 이런 것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란 개념 속에는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요. 이렇게 해서 넓은 범위에서 정보하는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전문성이 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행정이 뭐냐라는 것을 사전에 어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깨닫는 거지 이게 무엇이다는 것을 미리 예정하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 행정학이 쉬운 과목이냐 하면 진짜 어려운 과목 맞아요. 그래서 행정학을 꼭 선택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행정을 선택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행정학을 왜 선택과목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행정이 왜인지 선택해야 되냐고 물을 때 실제 행정활동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에 필요한 지식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짜거나 사람 관리하거나 조직을 관리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환경미화 작업하거나 도시 개선 작업하거나 이런 모든 파트가 다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 지식을 우리가 여기서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죠. 그래서 업무 수행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는 과목이 행정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이라는 게 또 이제 선택에서 꼭 필수적인 것은요. 시간에 대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이 시간적인 어떤 세이브가 제일 많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수업문제를 풀어갈 때요. 최근에 보면 영어도 그렇고요. 국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분 이상 걸리는 과목들이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분 이상 걸리는 건데 행정학은 단축식이면 10분 정도에서 풀어갑니다. 훈련이 된 사람들은 한 7분 정도에 풀어가요. 최고로 빠르게 풀 때 5분만에 풀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점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훈련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른 과목의 점수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이런 것이 없고 세 번째는 암기 비준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암기 비준이 적다라는 얘기는 최종 정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최종 정리 시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물론 처음에는 시간 많이 걸립니다. 행정학은요. 처음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 형성된 시점에서부터는 시간은 세이브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암기적인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 이익이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약간 기간을 두고 보시고 시험 직전에 안 봐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 정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게 행정학에서 어떻게 보면 시험 과목에서 매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요. 점수의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잘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이런 낙폭이 굉장히 심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초구의 포커스를 잘못 맞추는 장점이죠. 단점을 얘기할 때요. 포커스를 못 맞추면요.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해요. 행정학은 정말 중요한 게 이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 설정이 이것이 잘못되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원하는 걸 얻어가지 못해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강의에 대한 의존도가 타과목보다 훨씬 높은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는데 다만 강의를 들으셔도 어떤 강의를 들을까라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거는 여러 강의를 들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행정학을 암기식으로 가시는 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정부 조직이 18부, 5척, 17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건 기억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부의 조직이 몇 개가 있다 이런 걸 알 필요도 없어요. 아니 알 필요는 있죠. 알 필요는 있는데 이걸 기억할 사항은 아니에요. 보다 보면 많은 세부적 사항들이 많아요. 기억할 사항이. 그런데 그런 기억 사항이 아니라 포괄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저는 행정학적 마인드 사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정학적 사고가 형성이 되면 문제가 세세한 내용을 안기하지 않고 큰 틀러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 능력이에요. 상황 판단 능력인데 추론 능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보면 피셋이라든가 공직적격성 평가죠. 이런 것이라든가 이거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요. 그래서 행정학은 주어진 어떤 이론 또는 제시문 안에서 소위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을 안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큰 틀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이런 지역적인 내용으로 빠지지 마시고 큰 틀을 잡아주는데 그러려면 어때요?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잡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수업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1강, 2강, 3강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파트가 처음에 방향 설정이 모든 걸 어떻게 보면 결정 지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장단점에서 논의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시험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냐는 어떤 출제의 경향,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패턴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 10분 이상을 말씀드릴 사항이긴 한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제의 어떤 패턴이란 게 하나의 과목 속에서 구성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 라는 문제도 있고 구성 비율에 대한 패턴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계열적 고찰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는 타임 시리즈에 따른 어떤 흐름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들었던 것처럼 이게 제도의 문제냐 이론의 문제냐 이런 구성 비율이 문제예요. 구성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론과 실제 현실입니다. 현실의 제도, 흔히 법이라고 그러죠. 법적인 측면. 이런 것하고 관련성이 가지고 있는 구성 비율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있잖아요. 직종이 따른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 달려볼 수 있는데 행정학이 개론으로서 시험에 처음 들어온 것은 96년도예요. 96년도부터 2002년도 이 시점이 행정학의 시험에서 1기 시험이에요.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가 대략 2기 정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한 3기 정도 시험이 있어요. 물론 현재까지 이어서 붙여서도 상관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은데 약간 변곡점이 있는 게 2015년도, 2016년도부터 약간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화폐까지를 약간 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끊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초기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화식이에요. 단순 문제예요.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문제 확대식이면서 이때부터 내용적 확대가 늘어나였던 시점이에요. 그러나 질적인 부분이 반영된 건 2010년대부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문제가 난이도가 있잖아요. 등락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이기 시작해요. 2012년도, 13년도까지 문제가 이렇게 올라가요. 굉장히 올라가다가 다시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변곡점이 몇 번 주기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속하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나올 때 어렵게 대처하고 쉽게 나오면 쉽게 대처한 거기 때문에 하나로 있잖아요. 우리가 모으러 가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나 영어를 제외하고요. 국어나 국사나 이런 과목은 소위 말해서 만점에 얼마큼 근접하냐가 제일 중요한 목표가 돼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지만 행정학이라든가 행정법, 행정법보다 행정학에서 좀 더 차이가 나는데 행정학은 이런 것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영어하고 비슷해요. 전략적으로 본다면 영어나 행정학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립게 나왔을 때는 기본점수 받는 게 중요하고 쉽게 나왔을 때는 고득점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투표하고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85점을 넘는 가능성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굳이 85점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렵게 나올 때는 그보다 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만점 전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잘 받아야 되는 과목과 달리 이쪽 과목이 어렵게 나왔을 때는 선방이 중요합니다. 기본점수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미니머를 받아야 된다. 미니머를 몇 점이냐는 건 정할 수 없지만 대체 80점 정도는 미니머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80점, 90점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난이도의 변천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출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난이도에 따른 차이가 나와요. 기출문제에 난이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해에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과거의 고시 문제라든가 또는 7급 문제를 상위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는 어려운 대로 처리하시고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를 100% 풀어볼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기출문제 안에는 기업적 문제도 있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있어요. 이런 것이 숨은 문제 중에 두 개는 반드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공부의 학습점을 잡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학습점은 뭐냐면 80%에 해당되는 내용을 학습의 포인트를 잡아야지 20%의 포인트를 잡으면 공부는 역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 난이도를 어디에서 만나면 중, 상에서 포커스를 맞추세요. 상, 상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물론 하하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도 안 되겠지만 이게 포커스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구성비에서 이론과 현실 제도의 비율이 있어요.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시험이 직종에 따른 차이하고 연결됩니다. 국가직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시험이 있어요. 이 세 시험마다 각각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제도적 비율이 높은 게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는 이 파트가 1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시험은 80%는 똑같아요. 다만 20%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80%는 국가직을 공부하든 지방직을 공부하든 차이가 없어요. 다 같이 뭐냐? 기출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직 같은 경우는 방금 봤다는 것처럼 제도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응용성, 소위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고 지방직 시험은 크게 있잖아요. 변화의 특징이 없어요. 큰 특징이 없고 기출 문제에서 좀 변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수험기간에서 90%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10% 그러니까 시험이 마지막 한 있잖아요. 두 달 전쯤 부터는 약간 고려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7급과 9급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요. 현재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은 국회 8급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국회 8급이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나머지 7급 시험 그리고 9급 시험 이렇게 나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커스가 대부분 9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7급과 8급을 굳이 있잖아요. 염두에 두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가져와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다만 모든 문제 보실 필요가 없고 그 중에서 정형화된 패턴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7급에서 나오는 문제는 9급 파워 패턴 자체가 이중으로 꼬는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한 박자가 더 들어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문제를 빼고 16문제 정도를 우리가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를 참고하시고 4문제 정도는 버리세요. 버리셔도 돼요. 왜 버려야 되냐면요. 국회 8급 문제는 과거에 국회 커트라인 자체가 60점에서 커트라인이 향상된 적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있죠.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서 70% 이상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얼마큼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될까요?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100점을 목표로 잡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 공부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까 하는 학습방법하고 연결되는 건데 행정학에서는 있잖아요. 굉장히 비정형적 문제도 많고 그런데 비정형적 문제도 많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따져보면 기존이나 어떤 문제와 똑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답안과 답지와 해설을 들으면 거의 모든 문제가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적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한 박자 넣는 게 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기출문제를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문제를 접하면 어때요? 아, 모르겠다. 이렇게. 책이 없다. 이렇게. 책이 없는 거죠. 당연히 없어요. 똑같은 문제는 책이 안 나와요. 똑같은 문제는 절대 반복이 없어요. 하지만 넓게 보면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은 내용을 물어볼 때 묻는 방식 차이란 말이에요. 묻는 방식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요. 절대 범위를 넓게 하지 마십시오. 행정학은 절대였잖아요. 범위를 확대하지 마시고 확대하지 마세요. 이게 수험생이 빠지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자꾸 넓은 범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지 마시고 철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철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뭐죠? 응용이 가능합니다. 철저한 이해의 바탕으로 응용이 됩니다. 응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변형이 돼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껀껀 기억하지 마십시오. 껀껀 기억하지 마시고 문제 패턴을 반복하고 읽다보면 이 안에 공통적 분부가 나와요. 그걸 빨리 빨리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반복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고 우리가 몇 번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몇 번 공부하냐고 하면 몇 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조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소한 회독을 얘기할 때 5회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회독이고 권장사항은 7회독입니다. 그래서 7회독이 권장사항입니다. 물론 한 10회독 하시면 수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5회에서 7회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그 패턴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강의 구성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의 강의 전체적인 맥락이 기본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 기본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심화학습이 있어요. 이걸 테마 특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 최종 마무리 특강 이렇게 해서 4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4개의 패턴이 약간의 있잖아요. 순서를 좀 두고 공부하십시오. 우리의 기본 이론은 여러분의 학습은 5회를 하시지만요. 기본 이론 공부하실 때는 우리의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청취하실 때는 한 3번 정도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3번 보실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속 보십시오. 두 번 연속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인터벌 좀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 2회 수강하시고 나서 인터벌 두세요. 약간 이렇게 쉬었다가 한 번 더 이래도 한 번 보십시오. 이 중간에 한 번 문제를 풀어 가시거나 또는 정리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처음에 2회, 두 번 강의 들으실 때요. 첫 번째 강의 들으실 때는 내용이 안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예요. 외국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학은 다른 과목처럼 사전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있잖아. 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기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는요. 물어 또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냥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좀 찜찜하겠지만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걸 두 번째 들으면요. 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으세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대충 한 35강 정도 예상합니다. 이 정도에서 끊으시는데, 이걸 두 번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르면 그때 저한테 사적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사적이든 공수이든 다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한 번도 안 듣고 있잖아요. 얘기하시면 저는 답변 못해드립니다. 무조건 두 번 들으세요. 문제가 15강 정도인데, 기본 2회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문제 넘어가십시오. 처음부터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 심화는 테마에 플러스 5점 올리거나 플러스 10점 올린 겁니다. 기본 강의에서 제가 목표치가 한 80점 정도 목표 잡을게요. 심화에서 10점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10점도 올라가는 이 방식으로 채택하면 90점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심화에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시지 마시고요. 이것은 최한 3회도 이후부터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강좌에서 가장 마무리,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최종 마무리입니다. 최종 마무리가 최고 꽃인데, 이 파트가 10강 정도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최종 마무리 파트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해 들을 거예요. 정리해 들으니까, 이거는 기본 회독수와 관계없이 보도록 하세요. 이건 언제나 시험 직전에 보신 겁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에서 점수를 좀 더 플러스하거나 어떤 없는 분들이랑 만들어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별 구성을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공부하시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아,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느낀 시점이 여러분 시험 합격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좀 잘 참고, 그 다음에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꼭 명심해서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